이 단과 국가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종훈 동지께 승리해보고 영광해보고를 삼가드리며 기계와 종대들이 뜻깊은 열병광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김성철 육군 상장의 지휘차를 따라 광장에 들어서는 땅크 장갑차 종대. 전출명장의 세라에서 역사의 모진 시련과 온갖 도전을 짓붙이며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솟구쳐오는 백두산 대굴의 백승의 기상이 도도쳐 전진하는 저 기계와 종대의 무쇠 출마 마다에 용서슴집니다. 이 장엄한 철의 대우를 바라보며 선군의 총대를 높이 지켜드시고 역사의 북풍호를 뚫고 자립적 국방공업의 발전을 위해 만난 시련을 해체 오신 우리 수령님들의 업적이 그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눈을 겹게 절감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입니다. 이대한 수령님들께서 쉼없이 여우신 선군장정이 있어 우리 인민군대는 그 어떤 현대전에도 능히 대처할 수 있는 우리식의 공격수단과 방호수단을 다 갖춘 우족의 강군으로 강화 발전될 수 있었습니다. 인민군대의 상징이고 무쇠의 주목인 무족의 철마들 원수 격렬의 함성인 양 대지를 물어 떳는 무쇠 철마의 도움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걷는 훈련길이 조국 통일의 열병광장과 잇따 있으며 총대를 강화하는 데 우리 혁명의 승리적 전진과 사회지 조국의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이 우리 근위병들의 심장의 외침입니다. 경위하는 원수님께서 지펴주신 백두의 훈련 열풍 속에서 우리 인민군대는 완벽한 실전 능력을 갖춘 도적의 전투대어로 더욱 억세게 자라나왔습니다. 박종천 육군 중장의 지비차를 손들어 열병광장을 누비가는 포병정대들 금시라도 시뻘건 굴줄기를 내뿜으며 원수의 야속을 단순히 불만한 길에 보낼 기세도 높이 푸른 숲을 잃은 철가 대호들 도발의 본거지들은 섬멸의 조준경에 잡아놓고 자비한 불배락을 안길 원수 격렬의 기상이 높이 주켜둔 강철포신들마다에 서리빨칩니다. 아니 적들이 우리의 땅 우리의 바다에 한쪽의 불꽃이라도 날린다면 우리의 포병 무력은 수십년간 다지고 다져온 끝없는 증오와 복수심을 포탄마다에 만장약하고 불소라기를 쏟아부어 비명 지를 놈 아우성 칠 놈 항복소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모조리 죽탕 쳐버릴 것입니다. 아우성 칠 놈 항복소에 도장합니다. 적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불바다포라고 벌벌 떠는 우리의 위력한 방사포들 경련은 최고 사령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의 손길 아래 우리의 포병 무력은 그 위력의 한계를 알 수 없는 주체탄 통일탄들을 장비한 멸적의 타격집단으로 강화 발전됐습니다. 작들의 침략 전쟁에는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우리의 존엄을 건드리는 자들을 초도 용서치 않고 무자비한 볼벼락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파격전으로 시도 없이 쓸어버릴 멸적의 기계가 철의 대음하다에 영소 숨칩니다. 바라볼수록 가슴 후련하고 배심 든든해지는 우리의 혁명적 모장력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파죽지세로 달려나가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식의 주체 무기들로 적들을 무자비에게 진문게 버리려는 멸적의 기상안고 너덕혀 나가는 기계와 동대들의 영영한 흐름은 천만 군민의 심장마다에 필승의 신념을 백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경축광장으로는 오금철 항공군 대장의 지휘차를 선들어 군중 로켓 투정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스크랍에 대해82 항공군 대장의 지휘차를 선들어 군중 로켓 투정대가 없으로써 지금 경축광장으로는 오금철 항공군 대장의 지휘차를 선들어 군종 로켓 투정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위적 국방공업의 역사에는 위대한 수령인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을 바치시어 부어주신 애국의 녹과 숨결이 그대로 맥동치고 있고 격리하는 최고사령관 농지의 정력적인 용도의 손길이 뜨겁게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첨단 무기들의 장엄한 흐름을 바라볼수록 강력한 자위적 전쟁 목재력을 가진 존엄 높은 선군조국을 세계의 역마류에 더 높이 안아올리신 격리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경로의 종을 금치 못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입니다 경로의 종을 금치 못하는 역사는 총포성이 울리는 두 차례의 전쟁에서뿐 아니라 토성 없는 미중류의 가장 격렬한 전쟁에서 이륙된 전승의 기적도 알게 되었으니 진정 그것은 격리하는 최고사령관 농지께서만이 빛나게 실현하실 수 있은 세계적인 위협이며 강의 용도를 받는 백두산 혁명 강불만이 뚫질 수 있는 승리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영한 전투비행사들이 위대한 소령임의 탄생 백다섯 돌수를 경축하여 백다섯이라는 숫자를 하늘에 새기며 또다시 광장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그 어떤 침략자들도 일격에 침묵해버릴 수 있는 강력한 타격집단 주국수호의 억센포검으로 강화 발전된 우리의 풍종로케트 무력은 원수들의 정수리에 증오가 복수에 번개를 칠 최후 결전의 시각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선군 용장의 손길 아래 동방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켓특한국으로 우뚝 섣붙여 오른 선군조선의 위력을 떨치며 다정화되고 현대화된 우리의 전략군 로켓트 총대들이 리병철 육군대장과 김문학경 전략군대장의 지휘차를 앞세우고 들어서고 있습니다 주국 앞에 주놈한 시련이 닥쳐왔던 그 나날이 사주적 근이병이 되느냐 아니면 노예가 되느냐는 역사의 갈림길에서 사탕알이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총알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철의 진리를 밝히시며 서국 수호를 위한 전대 미문의 초인길에 단호히 나서신 위대한 장군님 총대가 강해야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인민의 자주적 존엄을 지킬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시고 나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혼신의 사업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99년 7월 3일 우리 혁명 무력의 중추를 이루는 주체적 전략 로켓 두군의 장사를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역사적 대옵을 이룩하시옵니다 경위하는 최고 경도자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순구한 뜻을 받들어 조성된 정세와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주체적인 화력파격전 범차를 밝혀주시고 정력적인 용도로 전략군을 소용화 정리라된 핵파격수단들을 갖춘 강력한 군정으로 강화발전시켜 주시옵니다 우리 당의 믿음직한 핵무장력 지상과 공중 해상과 수중 그 어디서나 지구상 한 끝에 있는 죽들까지도 꼬조리 차단하여 소성밀 타격으로 무자비하게 소멸할 수 있는 위력한 탄도로켓을 그 쯤에 갇힌 우리의 전략군은 소용결성의 제일 가능 핵보검 조국결사수의 핵보검입니다 만약 낡은 도미제와 그 죽어들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린다면 핵탄두를 장착한 우리의 위력한 전략로켓들은 무자비한 핵선제 타격으로 미국 본탈을 포함한 침략과 도발의 본고지들을 순식간에 생전 불가능하게 초토화해 버리고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위력한 전략은 우리의 위력한 전략은 우리의 위력한 전략을 장전은 털끝만큼의uu 천둥 세계를 진감시킨 조선의 민족사도 대승리된 경련은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우리 왕호와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강대한 나라 소농높은 인민으로 내세우시려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께 삼가드리신 최대의 경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르신 핵무력한 활기를 구람없이 고르시어 우리 서국을 세계적인 핵한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려 세워주신 것은 경례하는 김정은 동시께서 서국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이룩하신 업적 중에 가장 거대한 업적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